박상구 선생님은 원래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. 몇 년 계셨어요? 공직에? 한 50년? 한 40년 있었습니다. 시청에서 한 40년 근무하다가 한 5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한 2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KBS 아침마당하고 여신 내공행하고 몇 번 출전을 했습니다. 그것도 지금도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단장님하고 봉사하는데 저도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과찬의 말씀이십니다. 제가 이렇게 높으신 분하고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진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맞죠? 네 맞습니다. 자 음악 주세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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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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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